다찌나겠지? 뭐야? 탑슈만 한가보네? 헌터가 낳은 괴물 진짜 괴물이네 헤카렘 쿨감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그냥 정글은 쿨감 있으면 나쁠 게 없어 아유, 티링이 그만해! 아우 씨 그거는 있어요, 원래 예전 챌린저 같은 경우는 챌린저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약간 재밌거나 어린 애들을 많이 못 만났거든요? 근데 지금은 Q가 다 이상하게 잡히고 다이아 애들 많이 잡히니까 약간 유망주들을 많이 만나는 느낌이라서 나쁘지 않게 하네 인재하면 좀 감독님한테 추천할 맛 나는 것 같아요 어, 방송 듣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하겠지? 방송 듣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하면 또 기분 좋아서 열심히 하겠지요? 그렇겠죠? 그러므로 열심히 하거라 결국엔 방송용 멘트라는 거야, 자식아 오우 씨 큰일 날 뻔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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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원래 깔끔했을 수 있었는데 이거 평타야 내가 잘못 치워가지고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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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슈바나가 이걸 샀다는 건 언젠간 한번 쇼그를 보겠다는 뜻이에요. 이거 너무 뻔하긴 했다, 솔직히. 이 슈바나가. 아 진짜 왜 이렇게 자꾸 바텀 죽는 거야 뭐가 두렵길래 그렇게 계속 죽어 아 처음에 은파를 안 맞았어야 되나 아 근데 이거 이즈렬이라 다행이다 다른 거 있으면 망했어 본드에 푸쉬도 안해 응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스. 텔을 안 타네? 텔을 타는 데를 볼라 했더니. 텔을 안 타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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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억제기를 파악했습니다 저게 쓰레기 같다 지금 저게 쓰레기 같다 지금 말 탈 리자 음... 아 왜 깨 아칼리 죽이지 아 아 아 Rajan om 아 아 으 uh 아 감사합니다.